샬롯 씨 역시 호르몬 기능이 망가져 매번 체중 감량에 실패했다는데요. 5년 전까지 초고도 비만이었던 샬롯. 여러 다이어트로 살을 뺐지만 요요가 반복되면서 150kg까지 증가했다는데요. 현재 요요 없이 체중 조절 중인 샬롯. 운동과 시선을 챙기면서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원약를 다이어트 프로세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원약들은 fais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그 원약을 Playstation 4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저는 서버가 먼저 행운이 더 나은다면이 더 나은 것 같이 이제 그니까요.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 체중감량과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시서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시서스가 지방세포의 분화와 축적을 막아 지방세포 크기까지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서스는 2012년 유럽식품안정청으로부터 비만 예방 효과를 인정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